이거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랭가네요 그대로 갑시다 당대도 저만 탈퍼네요 도시에 숨어있죠 이거는 어 왔다 아 이게 안 맞아? 가버려 좋아요 다행이다 쎈거 봐 미드 큰일났는데? 아니 4분의 2 데스는 좀 어렵지 않나 뭐야 이거 에바임 야 뒤에서 와서 전혀 몰랐네 될 것 같은데 가면 6렙 안됐죠 3대 좋아요 깔끔한 다이브 바텀도 깔끔하다 이브 아래쪽 어 제약골도 좋다 빅토로가 먹어서 좋죠 600원 이런거라도 한번 이런거라도 한번 빠진게 맞지 않을까 가질사람이 없어 친구야 미리 빠지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긴 하네요 오 하하하하 레드를 먹었네 랭가가 레드를 먹었네 랭가가 어우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저도 가는 중 아 랭가도 있는데 오 자발리신 좋아요 굿 어우 다행이다 바로 녹을 뻔 와 이게 한방에 녹는다고? 말도 안돼 대박인데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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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하고 탈포를 미드쪽에 타는게 낫겠죠 이거는 좋습니다 미드 못들나? 미드 지금 좀 까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알았나? 아 좋아 아가비 그래도 아펠리오스 제하골도 먹어서 나쁘지 않아요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거 아 이게 안맞아? 아 좋아요 이게 자발리신인가? 야 세네 자발리신 아 좋았습니다 이건 뭐지? 아펠리오스는 멘탈이 나갔나? 아니 이걸 이렇게 걸어온다고? 좋아요 일단 이득받다면 OK입니다 괜찮은데 이거? 싸움 열린 것 같거든요 그치 수고하세요 어 맛있다 좋아요 뭐 있나요? 뭐 없네요 도망가자 네 어 도망가 도망가 야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바로 도망 도망 도망가세요 어어어 어네 지켜줘야돼 이거 OK 와 이걸 피해? 보순데? 야 근데 유미 그냥 나타있지 왜 내렸지? 유미가 날 내가 죽을 줄 알고 내려버렸네 어 좋아요 그래도 빅토르의 스턴이 야무지게 들어갔죠 어 이거 설마 리산드라 리산드라 매드 무비? 실패 아쉽다 오고 오우 네 갑자기 렉사르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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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이게 팀이지 아펠이 믿으러 오지 않을까? 혼자 왔네 어? 뭐야 큰일 났다 옛날에 모란검 캐틀은 봤는데 모란검 아펠이 나왔네 어? 냥이는 살았나? 냥이도 죽었네요 리신이 너무 잘 커가지고 수호천사까지 나와서 안 지겠다 원래 이런거 한번 잘라야 역전각이 나오는건데 어? 이게 뭐야 어딜 가려고 이녀석아 절대 못가지 이거 한번 누려볼까요? 와 무빙 좋다 아펠리오스 무빙이 예술이었는데요? 완벽하게 예측당해버림 어 그래 잘 가고 아 좋았습니다 야 이게 안 좋냐 그거요 수고하셨습니다 승리 생신 순방 아 솔킬 미션 잊혔죠 아 솔킬 미션 성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씻었습니다 아 좀 시작했네요 통과만 할까 아니 그냥 그거 하자 갱판 치자 가지마 갱판 갱판 가지마 가지마 아 네 수고하세요 안 돼 어 좋다 이런거 비에고 4킬 오히려 좋다 마인드 방송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도 모름 당장도 모릅니다 컨디션 좋을 때 키라고 하는데 맨날 달라가지고 원래 어제 저녁에 키러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래쪽 굉장히 잘해주는 중 상당히 좋죠 분위기 할거 없을 때 이런거 한번 심리적으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뱅뱅 돌려줍니다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점화 있었으면 점화공 썼을텐데 아깝네 어 좋아요 야 러브샷했는데 이게 자크가 좋네 이게 뭐가 되나 오케이 잡지 않았나 좋습니다 이거 살짝 애매한거 같던데 어 네 저건 잡았죠 그래도 변신해오자 어우 드디어 됐다 가르킨 14분만에 캠차이도 나고 어 제압 당해버렸는데 어 네 와 까비 이걸 못 끊었네 아이고 아깝다 동쿠로 왔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마 과연 히어로 하고 뭐가 없음 그냥 강함 뭐 있나요? 가능한가? 이야 너무 아깝다 이기 안되네 오 좋아요 이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됐다리 됐다리 어어?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아니 나 갑자기 700원 돼버림 갑자기 괴물이 됐는데요 저 어어? 어 수고하세요 이거는 이미 간듯함 어? 으흐흐흐 깜짝이야 나 벽 타려고 했는데 과문이 타지네 여기 있는거 있는거 같은데? 딱봐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 살아? 아니 죽었나? 오케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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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치 어디가려고 곱게 죽자 던드라 어떻게 살게 가버려 그치 그냥 들어가버리기 어? 네? 그냥 가 그치 에라 모르겠다 아 좋았습니다 GG 어 세탁이 야무지게 됐네요 이 집 세탁 잘하네 금방 어 리액션이 물즈님이랑 똑같으시네요 아 베꼈습니다 보라색 스킨 써주세요 써드렸습니다 홀오브듀티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문가죠 스피드 서킷 이맵은 뭐 꿀팁같은게 없어요 그냥 달리면 됨 일로 가서 점프 점프 그냥 뭐 달려요 그냥 뭐 달려요 그치 그치 점프 아 그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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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어 뭐야 어어 비상 잠깐 비상 비상 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1라운드인데 그쵸 어 어 아 조비상 어 잠깐잠깐 큰일났다 어 큰일나 안났다 오케이 그치 어어 네 아 네 성공 좋았습니다 대당 좀 볼까 19대 81 오케이 카사디는 괴물이야님께서 내 28000포인트를 허허허 아니 이렇게나 많이 믿음의 보답하겠습니다 어버버드 영웅 나 이거 맨날 탈락했던거 같은데 어 네 밀어 밀어 후허허허허허허허 가비해 오케이 밀사람 없나 없어요 어어 어어? 뭐야 뭐야? 어어네? 앞으로 가 앞으로 으쯔 오케이 어어어어? 어우 큰일날뻔?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나 몰라 어어어?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야 이걸 통과하네 낙오되지 않으려면 집중력이 중요하다 밀어 밀어 밀어서 가자 뭐죠? 아 네 성공 좋습니다 이거요 이거 처음 통과해봄 어? 뭐야? 바로 결승이야? 이것도 좀 뉴비 절단메이비구나 가보자 가보자 결승 가보겠습니다 바닥 떨어져요 아까 이거에서 느낀 점이 있죠? 무조건 버티는게 좋다 무버 무조건 버티겠습니다 어? 여기서 버티자 뭘 버티니야 에라 모르겠다 지워 지워 다 같이 죽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지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야 돼 아닌가? 여기서 버텨? 여기서 버티기? 그런게 어딨냐 어? 이제 진짜 떨어지면 안돼 이 다음은 마지막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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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